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 집단감염사태 그리고 태함과 관련해서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직력 2년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문제인의 책임, 문제인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민주당에서 그런 성명이 나왔고 또 자유수업포럼이라고 하는 단체, 민간단체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문제인 하야가 답이다 하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초유의 사태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측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댓글 또 상대방의 불리한 댓글을 쓰고 자리에 유리한 댓글을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우르르 쏘았다는 의혹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데 사실상 그런 의혹이 문재인과 연계된 것이다 하는 이런 추측이 지금 바로 가능한 것은 바로 김경수가 그동안 문재인의 비서실장 비서실장 기억을 해왔습니다 후보 시절에 복심이라고 하고 친문 적자라고 하고 그러니까 김경수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결국은 문재인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파괴하고 선거의 핵심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력들이라니까 그동안 공정정의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질을 파괴하는 시력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우리 체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파괴하고 있었다 하는 아주 많은 분노가 지금 국민들 사이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해부대 장병들 지금 그야말로 생지역이었다 피가리를 토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오히려 자기가 헬 수송기를 보낸 거 그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자는 대통령이 그런 기발한 생각을 꺼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인들을 잘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해군 역사상 성조원 301명이 배를 두고 태암한 것은 정말 사상 유례없는 일이고 해군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적의 작전을 하다가 병균의 감염이 돼서 이렇게 전체가 그야말로 다 한꺼번에 이렇게 퇴각하게 된 경우는 아주 우리 해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일절 사과 반성 기미가 없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오늘이야 책임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이야 비로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시민단체 국민들이 문재인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러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 밑에서는 대한민국 체제가 바로 설 수가 없고 국민들이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수업포롬 성명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하야가 답이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이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저음하여 해외 파병 청해부대 34진 300 임명 중에 90%에 달하는 27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피가래가 나올 정도로 정상이 심해서 살려달라는 사람이 속출했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라는 성조원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런데 수학여행 도중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던 사람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잠잠하기만 하다 국방부 장관과 총리가 청해부대에 건강을 못 챙겨 송구하다고 대신 사과했다 사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의 착수에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라고 하면서 군을 질책한 후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거센 여론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자 비늦게 사과한 것이다 헌법 제74조 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통수란 무리를 거느려 다스린다는 말인데 과연 대통령은 헌법을 지키고 바르게 수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집단감염이라는 비전투 손실로 해외 파병 임무 중에 조기 복귀한 것도 사상 최초의 기록으로 남겠지만 대통령의 남탓 발언 기록 역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은 장병들의 코로나 감염을 방치한 상황이나 이후 대처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군 통수권자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지사가 드루킹 1당과 공모하고 포털사이트 뉴스 8만여건에 무려 8840만 번의 댓글을 조작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그 최대 수혜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다 드루킹이 관여한 경인선, 경인선은 경제도 이 단체를 인지했던 부인 김정숙이 경인선에 가자 경인선에 간다 라고 말하는 영상도 있다 과연 경인선과 드루킹의 존재를 대선 후보가 몰랐을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해명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정권을 찬탈한 자들에게 묻는다 4.19 혁명을 통해 독재와 불의에 비폭력으로 저항한 정신을 개성했다는 자들에게 묻는다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반독재 불의에 맞섰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묻는다 6월 항쟁을 통해 이 땅에 민주화의 꽃을 피웠다는 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민주화의 정신은 무엇인가 무능, 위선과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현 문재인 정권이 개성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문재인은 이에 답하라 더 이상의 유체 잇달화법은 사양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답하라 이런 꼴 보자고 얼치기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주화 열사들이 피를 흘린 것은 아니다 이 정권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파탄시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에 답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4.19 정신, 5.18 정신, 6월 항쟁 정신을 입에 담지 마라 19대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맹백히 드러난 이상 깃털 김등 김경수뿐만 아니라 몸통이 되는 그 누구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라도 불법으로 획득해서 차지하는 자리는 거짓된 자리이고 국민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민주의 뜻을 바로 새기고 겸허하게 본 질문에 답할 것을 촉구한다 현 대통령 문재인이 그 몸통이라면 어울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루속히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2021년 7월 21일 자유수업포럼 자유수업포럼이 문재인 하야가 답이다 하는 생명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